자식과 저 또는 저와 저의 부모는 같은 영혼신의 조상주를 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식은 인형법에 의해 육신의 몸만 부모에 빌어서 나와 부모 대의 조상 영혼신과 다른 자신의 조상주로 길을 가는 것인지 분별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풀어주세요. 완전히 신공부에 빠졌구나. 내 자식이 오는 것은 너희들이 정해진 게 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은 네 자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한테로 오는 거죠. 개나 동물이 아니다만 인간은 달라요. 인간, 이거는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하고 이게 중성이란 말이에요. 중성. 신하고 동물하고 중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사위관자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신하고 동물하고 지금 복합되어 갖고 있는 사위관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너는 본질은 신인데 동물 육신을 떠접어 썼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 자식을 보낼 때 네 자식은 누구냐 하면 요만한 거 퇴원하는 거 있죠. 요거는 너희끼리 만들어 갖고 자식이라 할 수 있어요. 요. 퇴원. 퇴원할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퇴원하고 나면 어떤 짓을 해요? 응애 하고 막 감지르죠. 발발 떨고 이러고 나서는 이제 전부 다 네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요 때 글마가 들어왔거든요. 발발 뜰 때 육천육혈로 에너지가 쫙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운 원소 주체가 들어온 거죠. 요 때 들어올 때 애가 못 견뎌요. 쫙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는 이건 네 자식이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 네가 배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너희들이 생산을 해서 고통을 가지고 했지만 이 영혼은 네가 고통받으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내 자식이라고 욕심을 딱 내는 순간에 자연에서 너를 보살필 수가 없는 거죠. 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산후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는데 애 먹는 거예요. 요런 것들 요거 하면 또 기쁘게 가니까 너무 우리 자식이 오는 것은 내한테 인연을 주는 것은 빚쟁이 고리로 오기 때문에 빚을 갚으라고 오는 겁니다. 자식은 내 자식으로 왔으니까 내 멋대로 하라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자식이 오는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이 자식을 바르게 알고 내가 근수를 해야 되고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내 빚을 갚는 거예요. 자식을 바르게 잘 성장하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이 내가 빚 갚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 전생의 빚이다. 뭐 이렇게 자연의 원천적인 빚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내한테 지금 인연이 됐으니까 줄로 전부 다 내려오는 것도 전부 다 업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줄 너희들이 지은 죄 말하자면 그는 업 고리 이걸 줄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리를 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걸 타고 우리한테 오는 게 인연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혈육의 인연법으로 오는 이것은 업고리로 전부 다 너무 업이 크기 때문에 고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걸 찾아서 해서 그 업을 갖는 거죠. 자식을 돕는 게 아니에요. 빚 갚는 거지. 요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정리가 되죠. 그러면 빚 갚으라고 하니까 뭐 불불길하는 소리 아니에요. 네가 할 것을 해서 저 사람이 잘 성장하게 네가 돕는 것이다. 그럼 그까지만 돕는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 달라 그러지 말고 그것만 바르게 알아도 돼. 그러니까 모든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업고리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연을 주는 거고 우리가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이런 거 뭔가를 이루어 놓으니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직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거는 대표님의 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어서 이 사회가 도움되게 해가지고 이 업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가 되는 거예요. 내한테 온 사람은 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하고 잘 이끌어주고 이것이 내 업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업이 큰 사람은 사회에 큰 일을 하는 거죠. 업이 큰 사람은 업이 작은 사람은 작은 일을 해도 돼. 그렇게 하는 거니까 번져가면 너무 크게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 됐어요? 직접 빛을 가진 것들이 있고 간접적인 빛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사회에다 공헌하는 것도 빛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빛을 없애는 것도 내 빛을 없애는 거예요. 일단 직접적으로 갚든 간접적으로 갚든 내 빛은 없애려고 이 육신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내 빛을 좀 뜨려고 중화를 시켜내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육신을 받아가지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빛을 갖는 방법은 뭐냐? 상대한테 득이 되는 인생을 삶으로써 빛을 갖는 겁니다. 그게 내 자식이 됐든 사회가 됐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떠드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내 사회에 득되고 이것이 내 혈육한테도 득되고 이런 식으로 지적으로 빛을 갚아야 될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적인 빛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업을 업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아서 엄청난 이 사회에 지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온 자들이거든요. 그렇게 해 우리 죄가 소멸되고 우리 죄는 그렇게 해야만 소멸되니까 그래서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리를 우리는 배운 겁니다. 누군은 그렇게 해 그런 일을 해야만 너희들의 업이 소멸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인 일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사명을 이룬는 다라는 것은 지적인 일은 아니고 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두 우리가 지식까지 갖추어내겠고 만들어내고 여기서 뭔가 탄생시켜서 우리가 다같이 하려고 그 사람들이 그 힘을 모아야만 이 사람들이 지식의 힘을 모으고 지식을 갖추어야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고 이런 패러다임을 만들면 우리는 다같이 그런 보람있고 뜻있는 일을 해갖고 우리 죄를 전부 다 없애려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없다라고 앞으로는 이제 이때까지는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 전시 걱정 이렇게 살아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걱정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사회 공헌하고 내 자식 있으면 자식 한테는 몇 프로 공헌을 하느냐 30% 공헌하고 70% 사회 공헌해야 됩니다. 자식이 있다면 자식 한테 직접적인 공헌은 30% 넘지 말라. 이건 대단히 법칙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라. 이거죠. 그렇게 자식한테 30% 이상 집착을 해서 거기에다가 더 내가 공헌을 거기에다가 한다면 이 공헌을 더 한 만큼 너는 자식한테 버림받고 자식한테 힘든 내가 해초리를 맞는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식한테 해초리 맞다도 좋다 그러면 하십시오. 자식한테 해초리 맞는다. 내만 어려워지는 니 자식 도 어려워진 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미련한 짓은 안하는 것이 최고 옳은 방법 이고 하려면 조금 해보고 하는 것은 어지 가만 하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참 힘듭니다. 그러게 앞으로는 자식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보람있게 살고 가느냐. 떠딛는 인생을 살고 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일단 이 세상에 와시면 내 업을 벗고 가야 된다. 인자는 직접적인 업을 소멸할 때지 간접적으로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자는 다 됐어요. 우리를 세상에 나오게 할 때 우리 부모님들 까지가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시대 우리 시대는 자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몇 프로 인생을 희생 하고 가세요? 이제 뭐 좀 알겠죠? 70%를 희생 하고 갔습니다. 자기 인생은 30%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지금 50대 안 밖에 젊은이들 부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식한테 4% 희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 희생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는 게 70% 자식 한테 30% 희생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인자는 직접적인 내 업을 내가 소멸 하지 자식 한테 되물려 주지 않는 다 라는 얘기 입니다. 자식 한테 나는 인생을 살지 안하고 내가 업을 갚을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지 안하고 세상에 보람되고 떠딛는 일을 안하고 자식 한테 몽땅 자식 키워가지고 내 죄 네가 갚으래 이러고 죽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 사회로 변한다라는 것이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내가 담당하고 너것은 너가 잘해라 그러고 너한테 내가 뒷받침 해주는 것은 나의 기운 30% 이라 그것은 네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에너지니 이걸 뒷받침 해주면서 잘 성장 하게끔 해주는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인생으로 내가 또 이 세상에 공헌을 해서 내 업을 소멸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지식 사회 입니다. 자식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 이런 것은 전부 다 분식 해도 됩니다. 이해가 좀 갑니까?